환경 자체가 양지호 선수에게 조금 우호적이었어요. 오늘 주요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6번 홀 황인춘 들어가면 단독 선두였는데. 참 이때 좋았거든요 흐름이. 아주 좋았었는데. 1번 3번 6번 홀 버디 기록하면서 세타를 줄이는 파죽지세였는데요. 2월부터 잘 경기가 풀리지 않았고요. 그렇습니다. 12, 13번 홀에서 타수를 잃었고. 특히 이 티셔츠 너무나도 아쉬웠어요. 결국 티저드로 가면서 더블 보기를 기록해서 선두와 멀어졌죠. 반면 김태훈 선수는 좋은 플레이를 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샷도 잘했고요. 또 쇼게임 능력도 아주 좋았습니다. 12번 홀에서 버디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13번 홀에서 위기가 있었고. 14번 홀 또 버디. 다시 또 바운스백 하면서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안정적인 플레이를 했어요. 네, 워낙 또 실력이 있고 개막 전부터 안정된 경기 기량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 최종일도 기대해 볼 만한 아주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13번 홀 더블 보기로 위기를 맞았지만 이후에 좋은 플레이를 하면서 김태훈 선수가 공동 선두로 3라운드를 마쳤습니다. 많이 흔들렸죠, 양지호 선수는요? 네, 초반부터 가장 먼저 흔들렸고. 바로 번더가 나면서 더블 보기로 출발을 했어요. 네, 3번 홀에서 더블 보기. 하지만 이 어려운 홀에서 이 긴 퍼시 들어가면서 또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져왔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16번 홀, 이 팝포트가 돌아 나오면서 다시 흐름이 바뀌었어요. 네, 하지만 또 마지막 홀에서 세컨샷 굉장히 좋았죠. 17번 홀 보기, 두 홀 연속 보기 이후에 이 세컨샷이 골 가까이 잘 붙었습니다. 네, 본인도 이렇게 잘 버티면 된다. 어느 정도 자신감을 찾을 것 같고요. 또 최종 홀에서 버드를 잡으면서 공동 선두가 됐습니다. 네, 우승을 위해서는 실력뿐만 아니라 행운도 함께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양지호 선수는 3라운드를 통해서 많이 느꼈을 겁니다. 네.